좋은 아침 3부 오늘은 버클리 아카데미의 제임스 서 원장님과 함께 우리 학부모님들과 자녀들에게 꼭 필요하고 유익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좋은 아침 버클리 아카데미의 제임스 서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죠. SAT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다시 미국 대학들에서 이 SAT 점수를 요구하기 시작했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MIT나 다른 학교들이 이렇게 SAT를 다시 리퀘어 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좀 리브로한 학교들 그러니까 브라운, 다트맛, 예어 이런 학교들이 이제 이번부터는 SAT가 필수가 됐고요. 또 이제 이번 주에 들어온 뉴스는 UT도 내년부터 리퀘어 멘트를 다시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MIT가 그렇게 변경을 작년에 했을 때부터 저희가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요. 이제 모든 학교들이 다시 이제 SAT를 필수로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게요. 아니, 저는 그 얘기 들었어요. UT, 사실 UT 너무 좋은 학교지만 요즘 들어가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탑 6%, 그러니까 이제 오로앤맛이 아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확률이 보통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30%거든요. 그렇지만 그건 이제 오로앤맛, 자동입학 제도에 들어가는 학생들이고요. 그런데 그 학생들을 빼면 이제 UT 들어가기가 한 10%에서 11%밖에 안 돼요. 굉장히 줄어들었네요. 네. UT 목표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는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또 SAT도 리퀘어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바뀌면서 조금 학생들도 학부모님들도 이제 더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약간 그런 느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SAT 문제 성향들은 좀 어떻게 변했나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3월 달에 그러니까 2주 전에 이제 미국에서 최초로 디지로 SAT를 이렇게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모든 SAT가 디지로로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페이플로 안 하고 디지로로 하는데 이제 큰 변화나 이런 거는 이제 어댑티브라는 그런 시스템을 쓰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SAT가 마줄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보는 마줄 같은 건 모든 학생들이 봐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두 번째 보는 마줄 같은 게 달라지는 거예요?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쉬워지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학생마다 문제가 다 다르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1,600점 만점을 보는 학생들은 그러니까 만약에 퍼스트 마주에서 잘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어려운 마줄로 가게 되고 좀 처음 마주해서 못했다 아니면 그러면 이제 좀 비교적으로 쉬운 마줄로 가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만점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만점을 어쨌든 받으려면 첫 번째 마주를 잘 봐야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긴 한데 학생들에게는 좀 더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치링이나 이런 거를 프리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 것도 있는데 팬데믹 동안에 워낙에 많은 학생들이 SAT를 못 보게 돼서 그때부터 이렇게 컴퓨터 디지로로 이렇게 바꾸면서 어댑티브 이거를 넣은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3월에 이제 본 학생들의 이제 그런 의견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특히 수학 같은 경우 그리고 허를 수학 그 마준이 굉장히 더 어려웠다. 그러니까 자기는 뭐 칼리지볼드나 카라캐림에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을 때는 비교적 엄청 쉬웠는데 진짜 시험을 봤는데 너무 어려웠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칼리지볼드는 이 시험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시험 디지로 시험 전에도 퍼블릭에다가 이렇게 프리로 이렇게 나눠주는 SAT는 좀 쉬운 SAT를 많이 퍼뜨렸어요. 그러면은 학생이 이 시험을 보고 ACT하고 비교했을 때 아 이게 더 쉬운 것 같아. 그러면 당연히 이제 SAT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접근이나 이런 걸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이제 익스펙테이션을 하고 이제 진짜로 봤는데 더 어려운 거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학생들은 사실 칼리지보드나 칸아카데미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학생들이 많이 당황할 것 같은데 진짜.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문제나 이런 거를 저희가 만들고 이제 교제나 이런 거를 할 때 그거를 감안을 해서 항상 저기가 조금 더 어려운 탑픽이나 이런 걸 많이 다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부할 때는 학생들이 이거 너무 어렵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학생들은 이제 더 준비가 돼서 시험 결과가 더 좋은 거죠. 네. 그런데 이 아까 말씀하신 게 그 디지털 SAT라는 게 이번에 이제 처음 도입이 됐다 그랬잖아요. 네. 뭐 안 맞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디지털 SAT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맞을마다 뭐 문제도 다루고 얘는 진짜 나랑 아니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계속 그 SAT를 붙잡고 있어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스크린에 대한 거부감이 큰 학생들이 많아요. 네. 네.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용은 아는데 스크린으로 하기 때문에 뭐 디스트랙션이 너무 더 많다든지 아니면 이거 활용하는 거에서 너무 어렵다든지 이런 걸 학생들은 차라리 그러면 ACT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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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T는 이제 페이퍼들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ACT는 아직도 페이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단 그리고 SAT하고 ACT하고 다루는 범위나 이런 게 비슷하기 때문에 SAT를 준비했어도 ACT를 볼 수가 있고 ACT를 준비했어도 SAT를 볼 수가 있어요. 빨리 바꿔야 되겠네요. 그래도.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에 학생들이 왔을 때 SAT하고 ACT 전부 두 개 다 다이그나스틱을 봐서 거기 비교를 해보고 학생인 석양이 어떻게 맞는지에 따라서 이쪽 방향이나 이쪽 방향을 추천을 하죠. 이런 것도 모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도대체 그러면 뭘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SAT와 ACT를.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무료로 다이그나스틱을 드려요. 그러니까 와서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 목표는 어느 정도까지 리얼리스틱하게 볼 수 있는지 보고 그러니까 9학년 10학년 자녀들 가진 학부모님들은 지금 오셔서 시험을 보고 아 이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 뭐 기다릴 수 있다. 아니면 지금 우선 조치를 취해야 된다. 네. 이런 게 나오거든요. 네. 일단 빨리 상담을 받아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렇게 좀 꺼리다고 하시면은 이제 뭐 칼리지볼드나 이런 데 가면은 이제 무료로 또 SAT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이그나스틱을 보고 하시면 되죠. 궁금한 게 아까 이제 뭐 UT 이야기 잠깐 했지만 지금 이제 SAT나 뭐 ACT 이제 그 필수라고 대학들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요구하는 점수도 좀 올랐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옵셔널. 그러니까 이제 팬데믹 되면서 모든 대학교들이 옵셔널로 됐어요. 그게 이제 이 시험이나 이런 걸 싫어해서가 아니라 만약에 그거를 계속 requirement 필수로 하면은 학생들의 수가 줄어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원서를 지원을 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인기 투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학교의 프레스티즈나 이런 게 올라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들이 옵셔널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학교들이 뭐 이렇게 맥네이너미스 하고 이렇게 막 그래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게 이러면 큰일 나겠다. 반쪽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건데. 아예 지원을 안 하니까. 네. 그런데 이제 지원을 해서 합격되는 학생들을 보면은 거의 다 SAT 점수나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옵셔널이니까 내가 좋은 점수를 갖고 있으면은 당연히 보내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평균 점수가 더 올라가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UT어스틴 어느 정도 점수여야 할까요? 네. 많이 물어보시는데 특히 이제 popular한 major 그러니까 engineering, computer science, business 이런 데는 이제 거의 second tier level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거의 한 1500점 이상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덜 popular한 major 같은 경우에도 한 1450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 거기서 거기네요. 어쨌든 1500점 그리고 뭐 진짜 아이빌리그 뭐 탑 그런 대학들도 1150 이상은 그래도 있어야 좀 경쟁력이 있는 점수다. 네. ACT는 몇 점 정도일까요? 35점. 그러니까 popular major는 한 35점 이상. 그리고 이제 덜 popular한 major는 한 34점 이상 이렇게. 네. 네. 어렵다. 특히 근데 한국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이제 유명한 한국 동양계, 에이시안계에게 유명한 뭐 컴퓨터 사이언스라든지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보통 1550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매스는 무조건 800이어야 되는 거죠? 네. 750점에서 800 그 정도를 봐야죠. 그러니까 한두 개만 틀려도 750점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봤을 때 하나 틀린 거 만점 받은 거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아, 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SAT, ACT 말고도 AP 이그젠이 또 있잖아요. AP도 여전히 중요하죠? 그렇죠. 이제 SAT나 이런 게 스탠드라이즈 테스팅이 중요한 이유가 절대평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달라스 지역만 해도 학교들이 학군들이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이 학군에서 이렇게 하는 아이하고 이 학군에서 똑같이 하는 아이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봤을 때 절대평가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학교, 이 학군, 이 모든 학생들을 평균적으로 이렇게 하려면 이제 이런 스탠드라이즈 테스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이제 requirement로 하는 거예요. 네. AP 이그젠 같은 경우는 그래도 5점 만점인 거죠? 네. 그런데 5점 만점이긴 한데 100점이어서 5점이 아니라 어떤 테스트 같은 경우에 70점에서 100점 사이면 5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정확한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다른 게 없기 때문에 그걸 이제 조금 그게 더 부각되면서 조금 더 important하게 되죠. 네. 그러면 SAT 이제 대학 입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미들스쿨 아이들도 요즘에는 준비를 한다고 들었어요? 미들스쿨 학생들 SAT 어떻게 준비해요? 네. 이제 듀티비나 아니면은 뭐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영재 이렇게 발굴 무슨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SAT 점수나 PSAT 점수가 필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리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이제 미들스쿨 때 본 SAT나 ACT 같은 경우에는 그 레코드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9학년 때부터 보는 거가 이렇게 남기 때문에 뭐 그것 때문에 낮은 점수가 뭐 레코드에 남아있으면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미들스쿨 때 보는 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서 이런 영재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 가입할 수 있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들스쿨 아이들은 그러면 일단 뭐 리딩이라든지 메스 이런 거를 좀 스킬적으로 미리 습득을 좀 해야 되겠네요. 하이스쿨 가기 전에 약간 프락티스 하는 개념으로 연습하는 개념으로. 네. 왜냐하면 이제 하이스쿨에서도 내신을 관리하려고 하면 이제 웨일의 클라스나 이런 거를 더 많이 할수록 이제 점수를 더 높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학교들마다 그게 requirement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하기 전에 이걸 해야 되고 그걸 하기 전에 이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미들스쿨 때 그 트랙을 잘 아셔서 아 내가 그럼 졸업할 때까지 이거를 맞춰야 되니까 지금 거기서부터 이제 백월드로 이렇게 카운트를 했을 때 그럼 내가 지금 봐야 되는 거는 뭐 이거다. 아니면은 뭐 나는 영어가 부족하니까 미리 이걸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gt 클라스나 태그반들 어드밴스 반들도 미러스쿨 때 있기는 한데 그게 학교마다 학군마다 그 차이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어느 학교에서 태그반이나 gt반 같은 경우에는 2레버업이나 아니면 이렇게 되는데 다른 학교는 똑같은 그 타이럴을 갖고 있어도 그러니까 1레버업 이렇게 되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잘 파악을 하셔야 나중에 이제 하이스쿨 올라가면서 못한 게 있어서 빨리 그걸 해야 된다 이런 게 없죠. 음 그렇구나. 미들스쿨 때부터 준비를 잘해야 되겠네요. 하이스쿨 학생들은 이제 sat라는 게 정말 눈앞에 닥친 문제잖아요. 특히 지금 11학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월달 지났고 그럼 이제 남은 게 5월달 6월달밖에 없어요. 5월달 6월달 그리고 8월달 이렇게 있는데 원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도 5월달에 맞히는 게 strategy 상으로는 좋거든요. 올해 5월까지요. 네. 그렇죠. 이제 두 달 남았죠. 그러네요. 네. 11학년 학생들은 5월까지는 그래도 sat 점수를 원하는 점수를 받아 놔야 이제 원서를 쓸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목표로 하는 학교들마다 요구사항이나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레슈메이나 이런 거를 비교적으로 봤을 때 어느 수준이어야 된다 이게 나오거든요. 네. 네. 그러면 나는 이 학교를 목표로 하니까 이 점수를 그때까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미리 그걸 알고 파악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게 맞죠. 네. 9학년이나 뭐 10학년 뭐 이럴 때부터 sat를 그럼 미리 준비를 하기는 해야겠네요. 점수를. 네. 그러니까 이제 상황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하면 지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시험을 보고 그러면 지금 이 정도 성적이고 목표가 이러니까 그럼 이 날짜를 보고 이렇게 계획을 하자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떤 학생들은 뭐 기다려도 되고 아니면은 빨리 끝낼 수 있고 싶으면 빨리 끝낼 수도 있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모든 학생들이 뭐 미리 준비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생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 어프로치는 항상 1대1.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상담을 하시고 하시는 게 좋죠. 네. 저희 뭐 초반에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4월 20일 날 있을 세미나에 꼭 가셔야 되는 분들이 좀 추려졌어요. 네. 당장에 이제 정말 원서 써야 되고 sat 점수를 내야 하는 우리 아이를 가진 학부모님들 필요하시겠고 또 미리미리 좀 준비를 시키고 싶다 하시는 또 학부모님들이 있으실 거고 정말 이제 지금 등록 막 여름 학기 등록도 막 하고 있고 다음 주면은 조금 있으면 이제 등록도 마감이 된다고 하니까요. 네. 우리 학부모님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이야기들 우리 원장님께서 가장 많이 들려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워낙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과 이제 컨설테이션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시추에이션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어떤 학생에 맞는 길이 다른 학생은 아닌 것도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더라도 백그라운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가는 길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대학 입시가 어렵다 어려워진다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학생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길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잘 파악을 하고 내 길이 뭔지 그거를 이제 하면은 이제 그게 좀 더 수월해지고 그런 두려움이나 이런 게 좀 없어지죠. 네. 그걸 위해서 많이 많이 또 세미나에 참여하시고 또 상담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אך pills 네. 네. 네.